네, 난 모두를 여기다가 딱 놔 으어! 설레, 설레, 설레! 설레, 가슴, 두근두근대! 일단 여기 엎드려봐 이렇게 이렇게 발은 한 요정도 엎드려서 가슴이 이렇게 허리를 들고 그렇지 배들링을 원 투 쓰리 포 파 허리를 들고, 요거 하듯이 허리를 그렇지, 한번 모래를 파봐 모래를 뒤로 던져 어, 허리 넌 지금 물을 긁어내잖아 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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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북이들 알지? 알까구 이렇게 팔 때 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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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거북이다 그렇지 난 거북이다 그래 파네 니가 파도가 저기서 오는 것 같아 네 그럼 열나 더 파네 두 배로 더 파네 어, 잡힌 것 같아 더 파네 더 파 계속 파 파 니 생각으로 파도 잡았을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줘 니 생각으로 하나, 둘, 셋, 고! 그렇지, 넌 그렇게 되면 벌써 거꾸러지고 지금 모래면 엄청 많이 먹고 물도 먹었어요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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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지금 여기 섰잖아 넌 지금 여기 섰잖아 넌 아, 뒤에 너무 뒤에 서면 또 이게 앞 코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 네 한다면 여기서 패들링 했어 그렇지? 패들링 했어 이렇게 섰을 때 너무 여기서 망설이지, 넌 파도를 잡았을 때 니가 느낄 거야 그 자세에서 반유 중이야 그렇지 송충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올라간다고 어 송충이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밀어서 올라갑니다 맨 측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럼 뭐 거북이 송충이네 뭐냐면 니가 아까는 얘를 너무 앞으로하니까 니가 저 앞으로 간 거야 타다가 이제요 파 봐 계속 파 파 파 파 파 어 이거 터더 어 잡았어, 잡을 것 같애 와 그렇지 그렇지 그거 한 열 번만 해줘 진짜요? 지금 레디 패드 타, 타로 뭐예요? 패드 타로? 패들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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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거북이야 거북이 빨리 가야 돼 파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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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온다 파도 형 단백이 온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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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을 것 같아 완전 선호공인데? 다 됐어 렛츠고 형님 온천 나올 것 같아 너무 팠나봐 많이 팠어 연상간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알아? 얼굴이 너무 이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날아가보자 나가보자